자 또 문장이 길고 복잡해질 수 있는 Part 3 지금 보다시피 비교급, 원급, 최상급인데 미리 얘기합니다 비교급, 원급, 최상급은 강조하는 말이 뭔지를 잡아내는 게 포인트야 그리고 기억나지? 특별히 부정학구가 있는 게 아니면 뭘 강조하는 거다? 앞에 나온 내용, 먼저 나온 내용을 강조한다 바로 들어갈게요 두 문장 연속 떴는데 쫄지 마시라고요 어우 너무 길어 이러면 끝나는 거야 봐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정보가 뭔지를요 앞이 중요할 거 아니야 봐라 그가 발견했던 것은 주어동사 바로 뭔데요? 뭐뭐라는 것이었고 지금부터 발견한 내용이야 그리고 수식업구 때문에 그리고 병렬구조 때문에 조금 길었어 그룹이 주어원 근데 뭐로 만들어진 그룹이야? 아 똑똑한 에이전트들로 만들어진 그런 그룹과 아 그리고 또 뭐로 만들어진 그룹이야? 좀 똑똑하지 않은 에이전트들로 만들어진 그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고 얘는 수식어라고 이렇게 되니? 다시 한번 아 똑똑하고 좀 똑똑하지 않은 그런 에이전트들로 그런 요소들로 만들어진 그룹이 항상 더 잘했대 이게 끝이야 되니? 굳이 비교대상 볼까요? 어떤 그룹보다 어떤 그룹이야 만들어진 똑똑한 애들로만 만들어진 알겠지? 그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부연 설명에서 또 저한테 배웠던 에이전즈 원급 비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몇 차례 얘기했지만 에이전 원 에이전 물론 수거죠 뒤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수거이기 이전에 본질을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쉽다고요 여기 에이전즈 구문에서도요 앞에 에이전는 뜻이 없고요 에이전 앞에 나온 원급 비교 이 부분이 강조하는 거야 이걸 알고 봤어야 돼요 그럼 이 뒷부분보다 앞부분을 강조하는 게 빨리 캐치가 되는 거야 여기 뜻이 없다고 거듭 얘기합니다 봐 여러분은 잘할 수 있다 혹은 더 잘할 수 있다 이거야 뭐함으로써? selecting a group randomly 그냥 랜덤으로 그룹을 골라서 그러면서 letting it solve the problem 그 그룹으로 하여금 문제를 풀고 letting 내버려 둠으로써 더 잘할 수 있대요 굳이 비교 대상 볼까? 뭐 만큼이나 by spending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보내 trying to find a smart agent 똑똑한 애들을 찾아서 putting them alone on the problem 그 문제에 혼자서 풀도록 하는 것 만큼이나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고른 다음 그냥 그룹 하나 모아서 그냥 랜덤하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중요한 정보는 앞에 정보 됐지 넘어가 26번 똑같다 비교급 원급 최상급은 앞에 정보가 중요한 거야 나는 문제를 안아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각각의 그런 사회적 네트워크가 우리가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being its only the world 좀 작은 자신만의 세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대요 그리고 또 여기 while 뭐뭐인 반면에요 이게 먼저 낀 거야 end 뜨고 나서 뭔가 물론 크로스 펑셔넬리티 서로 이 기능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크로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요 not playing one other as seamlessly 이렇게요 되니? 그렇게 좀 겉보기만큼이나 서로 playing with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like 이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겉보기에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요 이해됐습니까? 여기도 as as one급 비교 앞에 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됐지 넘어가 27번 This is not surprising 이건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여기 에지는 왜냐하면 주호동서 바로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It's natural 그건 자연스러우니까요 To associate music with the sound 물론 음악을 소리와 관련시키는 것 그것은 당연하니까 놀랍지 않대요 어떤 소리냐 지금부터 잘 봐 바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rather than 마찬가지로 앞에가 중요한 정보 됐지 멜로디를 만드는 그런 소리와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 굳이 비교 대상 볼까 뭐라기보다는 그런 조용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런 음표들 사이에 되니? 음악이란 이런 거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야 넘어가 28번 28번에서도 여기서 보면 여기 비교급이 떴어요 어디가 하고 싶은 얘기인지 그렇죠 앞이 하고 싶은 얘기라고요 기본적으로는 봐 사람들이요 뭔가 좀 어려운 선택 좀 하고 트레이드 오프도 거래하는 거야 거래 좀 해달라고 요청받은 사람들이 아직 동사 안 나왔다 중간에 낀 거 수식어 무시해 예를 들어 이르르르르한 것과 같은 날려버려 괜히 헷갈리니까 삽입었고 빼버리고 번역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좀 tricky 까다로운 선택 좀 하시고요 그리고 트레이드 오프 뭔가 좀 거래 좀 하세요 나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더 안 좋았대요 더 안 좋았대 뭔가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럼 얘네들이 더 안 좋았다는 거지 그러면 누구보다 얘네들이 더 좋았다는 거네 이렇게 빨리 판단하시라고요 얘네가 더 안 좋았다고 누구보다요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았던 애들보다 이게 끔찍하고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선택받은 애들이 더 안 좋았다고 문제를 집중하는 데 있어서 알겠지? 이렇게요 넘어가 29번 이것도 봐 에즈에즈 원급 비교지 그지? 그럼 앞에 이제 뜻 없고요 이렇게 잡으시라고요 됐어? 보세요 그러므로 그 경향은 모든 이전의 가치를 deny 부인하는 경향은 뭐만 선호해서 정반대되는 것만 선호해서 그 이전의 가치는 부인하려는 경향은 뭐 두 가지 가치가 있나봐 한쪽만 지금 선호하고 있어서 이전의 가치를 부인하려는 경향은 앞에 에즈 무시하시고요 much of an exaggeration 과장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예요 자 굳이 비교 대상 볼까 뭐만큼이나 그 초기에 one side needs 한쪽으로 치우친 것만큼이나 그럼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이전의 가치를 선호해서 한쪽 가치만 음 한쪽 가치를 전부 다 부인해버리는 건 그러한 경향은 좀 과장된 거다 됐습니까? 30번 이건 사실 선생님이 다른 교재에서 한 번 했던 문장이네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산파는 a를 나오게 하는 거지 그 여행을 통해서 생각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야 이거 기억납니까? 부정없고 주어가 뜨고 비교급이나 원급이 뜨게 되면 해석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 모든 것 중 가장 a 한 건 바로 b다 그럼 이건 거꾸로 뒤에 걸 강조하는 최상급이다 즉 모든 장소들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우리가 뭔가 내적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바로 움직이는 그런 비행기나 배나 바로 기차 앞에서 얘기했던 뭐다? 여행을 통해서이다 이렇게요 됐지? 그럼 이런 부정없고를 이용해서 최상급의 느낌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뒤에 걸 강조한다는 거 됐어? 31번 길다고 쫄지 말라고 몇 번이고 얘기합니다 두 문장인데 둘 다 as well as가 떴어요 똑같아 as is one급 비교죠 as is one급 비교지 그럼 어디가 중요한 정보? 앞에가 중요한 정보 물론 b만큼 a하다 이렇게 번역 외워도 되는데 정확한 뜻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앞 문장이 중요한 정보라는 거 잊지는 마시라고요 but possibilities 어떤 가능성이란 특별한 어떤 breathing 특별한 breathing routines 숨쉬는 어떤 습관이나 exercise 운동을 한다는 거나 meditation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distraction 하게 되면 나쁘게 얘기하면 산만함 좋게 얘기하면 기분 전환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만큼이나 이래이래이래 이런 것들만큼 즉 trying to deal with the problem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뭐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뭐 그렇대 중요한 건 앞에 거 여기도 봐 사회적 지질환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래요 뭐하는 스트레스의 어떤 coping with 처리하는 그리고 또 새로운 문장인 거야 연구원들이 보여줬대요 그것의 효율성을요 뭘 통해서 바로 뇌 측정을 통해서 무엇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보고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럼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는 뇌를 직접 측정해서 나타냈다는 거야 그럼 여기도 다시 한 번 이런 가능성들이 특별한 숨쉬기 루틴이나 운동이나 메리트의 명상이나 어떤 기분 전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는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 두 문장 다 연속해서 as well as 를 통해 앞부분을 강조했던 거라고 됐지? 32번 그럼 지금 33번까지 풀고 나서 지금 이 글에 여기 비교코 번급 최상급 부분에 뭔가 공통적인 글의 글의 종류가 눈에 좀 들어오길 바랍니다 풀고 나서 얘기해 줄게요 글의 종류가 뭔지 생각해 봐 굉장히 공통적인 글의 종류가 보여요 잘 봐 일단 마무리 짓고 갈게 32번 또 길었지 쫄지 마라 연구원들은 가설을 세웠대 잠깐 요거 하나 알아둬라 가설을 세웠을 때요 가설을 세웠을 때 둘 중에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가설이 첫 번째 뭐 되거나 입증되거나 아니면 이 가설이 뭐 되거나 반박되거나 언제나 있지마 뭐라고 가설을 세웠대 처음에 어 그 가설 맞아 이렇게 끝나거나 아이고 가설이 잘못됐네 이렇게 끝나거나 이 생각을 하고 봐 됐어? 그럼 다시 다시 연구원들이 가설을 세웠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야 링크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클릭하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링크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더 풍부한 이해를 얻었대요 그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라고 가설을 세웠다구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에이 좀 더 많은 걸 얻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되니? 뭐뭐라기 보다는 비교대상 그럼 굳이 보자 people 사람들보다는 어떤 사람들 그 페이지를 frequently 뭔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냥 직선형으로 순서대로 읽었던 사람들보다는 그러면서 완성을 할 거다 뭐 하나를요 하나를 완벽히 이해할 거지 뭐 다른 거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쪽으로 쭉 읽으면 하나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하나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 사람들 보다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 보다 아 링크를 사용한 애들이 더 잘 이해할 거야 그 두 이론 사이의 차이점을 이라고 가설을 세웠다구요 다음 문장 대놓고 나오지 they're wrong 틀렸대 반박인 거야 지금 더 봐 실험 대상자들이 어떤 대상들이야 직선형으로 쭉 읽었던 그 실험 대상자들이 사실 점수가 상당히 더 높았대요 이어지는 이해 테스트에서 누구 보다가 또 중요한 정보가 아닌 거지 얘네가 더 잘했다는 거니까 끝난 거야 근데 굳이 비교도 이상 볼까 근데 안 봐도 뻔하잖아 링크 걸었던 애들보다겠지 나오네 클릭 백앤 포스 비투린 더 페이지 페이지 사이에 앞뒤로 클릭했던 그런 애들보다 쭉 읽어나간 애들이 이해됐습니까 걔네들이 더 잘했대요 그럼 여전히 앞이 중요한 정보 마지막 33번 읽기 전에 물어볼게 아니 근데 물어볼 필요도 없지 이제 수업 쭉 정신 차리고 들었을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감정적인 그런 호소가 중요하다는 얘기라겠니 아니면 피지컬 신체적인 어떤 매력이나 호소가 중요하다는 얘기겠니 당연히 앞에 거 그래 그럼 봐 감정적이면서도 그런 우리의 감성에 감각에 그런 호소하는 건 어떤 이런 부드러운 쿠키에 감정적이면서도 감각의 호소는 명백히 앤리스트 적어도 강력하대요 이게 앞에 떠서는 아무런 뜻도 없다고 얘가 강력하다고 감정적인 호소가 더 강력하다고요 굳이 비교 대상 뭐만큼이나 아 그런 물리적인 되니? 여기서 이제 육체적이 아니라 물리적이냐 물리적인 그런 크래빙 우리의 어떤 매력보다 좋아하는 것보다 그 제품이 더 프로덕트 세티파이 그 제품이 만족시켜주는 그 제품이 막 외향적으로 되게 멋진 것만큼이나 감정의 호소를 통해서 우리한테 멋진 어떤 그 제품에 대한 마음 끌림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지 그럼 잠깐 나 좀 봐봐 이렇게 비교급, 원급, 최상급이 나오는 글들이 꽤 많은 경우 실험조사 연구로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거잖아 실험조사 연구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험조사 연구하는 글에서 이런 식으로 비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많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거듭 얘기한다 앞에 나온 얘기가 더 중요한 정보야 뒤에는 잊지 말아는 아닌데 무게중심을 똑바로 앞에다 두도록 됐죠?